그럼 진행해 주시죠 방패님 녹템은 올차비 해 주시면 되요 다들 원하는 선입템 나왔으면 좋겠네요 재밌게 안전하게 기완해 보죠 화이팅 뭐라도 다 들고 가면 되죠 공데물들 중에 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방패님 다 들어오시는 걸 선호하시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아 근데 악인님 도적으로 플레이하는 거 되게 오랜만에 본다 금고따기용으로 전락했다가 그죠 와 악인님 도적 플레이 엄청 오랜만에 보는데 안으로 들어오세요 누가 부터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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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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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4 3 2 1 단 망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찍었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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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2 1 0 5 4 1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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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라루룸 껐어요. 바퀴벌레들 있어서. 오 줄기 나왔다. 나이스 축하 축하. 나 이거 블랙핸드 팔찌랑. 데빌 사과수 눈하고 둘 중에 뭐가 더 좋은거야? 비스템은 블랙핸드 팔찌라고 하던데. 그게 맞는거에요? 축하 축하. 시타 2% 그럼 비스가 맞는거네요? 어깨 바꿨어. 어깨 바꿨어. 어깨완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개짝 주사위 100이요. 95 아기님. 이야 힘냈는데? 불리세요. 둘, 네, 여섯, 일곱. 자 마지막 한 분. 자 마감. 3, 2, 1. 정마님 98 아 정마님 이러려고 얘기한 거야? 그럼 뭐하러 얘기해. 그냥 먼저 드시지. 축하드립니다. 막판 역전. 막판 역전. 1. 1. 1. 1. 1. 2. 1. 2. 1. 2. 2. 1. 2.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저께 우리 싸이가 저기 갇힌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죠. 왜 애드가 안났어. 문 열리니까 다시 돌아왔어. 우리 사이의 생명력은 끈질기네요.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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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같이 하시면 좋은데 시간이 안 맞으신 거야? 정마님도 같이 하면 좋은데 정마님은 시간이 왔다갔다 하시는 것 같고. 9시 넘어서 접할 때도 있으셔서. 보통 10시 접는에 접하셨나? 그럼 정마님 점심시간에 일을 하시고 일찍 퇴근하세요. 우리 정마님 맨날 점심시간에 와우 하잖아. 도발 실패. 도발이 실패되는 경우도 있어요? 재밌네. 아 도발이 주문 적중으로 들어가요. 아 재밌네.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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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선입하셨던거 나왔으면 좋겠네요. 저는 깡이였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분노 차는것 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 돌아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용맹 나왔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 축하. 수고하셨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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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